1부에서 지낼 4번 발전이 없다 발전 어머! 아니 4번 어디 가요? 4번 난데? 나 어디가? 나 어디가? 아 차연이에요 발전이 없다구요 꼴린 뭐합니까? 4번 난데 나 어디가니 아하핳하하하 어우 너무 재미있다 아니 결혼 진짜 좋아요 결혼은 결혼하면 우선 젊었을 때 그때 그 막 낭비하면서 살던 그런 버릇이 우선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아직 저는 아기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아기가 나오면 더 행복해지겠죠 여튼 진짜 항상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붙어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붙어있는 게 아시겠죠 결혼은 필수적으로 모두가 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수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트리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 꼭들 하세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우 깔끔하고 아니 이거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제가 밥 한 번 또 쏠게요 소고기로 소고기로 어 빨리 말았어요 빨리 말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씨 아 저게 아 진짜 일단 밥 쏘시는 거예요 소고기는 아니지만 밥 쏘시는 거예요 소고기는 아니요 아 씨마차가 갑자기 왜 와 존나 아깝다 와 존나 아깝다 진짜 와 와 소고기 잘 먹었어요 오늘 김치제육볶음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안 물어봤어 아무도 아니 물어봤어 누가 아 시청자 보니 네 방자 보고 있었어 거짓말 지지마 아 아 아 아 진호 진짜 아 아 아니 근데 좀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포함하지 말았는지 형이 형이 그냥 갑자기 어 누가 이러면 내가 무한하잖아 시청자가 물어봤대 지바 그때 보고 있었대 아 아 형 왜 아까부터 계속 처음부터 해 세이브 안 했어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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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야 세이브 너 이빨 하나라도 세이브하고 싶으면 닥치고 있어 까 겨IIOOOOOOOOOO 이 엑 아니 자기가 던진 걸 죽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가 던진 걸 죽으면 어쩌면 타는 거야 와 미치겠다 진짜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돼지와 코멜라니안 그리고 병아리가 살았어요 새벽에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죠 살살 적당히 해 새끼들아 이소무아야 이소무아야 아 얘 그럼 진짜 마음에 담아둬서 안 돼요 얘 알잖아 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잘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진호를 실력으로 존내못해서 안 끼고서 플레이를 해야 되냐 진짜 진호도 불쌍한 인생이야 뭐라 그러는 거야 시리 이새끼는 야 시리 또라이야 패드립을 쳐 시리 뭐래냐 이거 야 시리가 나한테 패드립 쳤어 방금 이런 말을 부모님께는 하시지 말래 사이코네 이거 시리 이새끼 시리 이새끼 어머 어머 소중히 미끄어져 두 번의 실수가 있었소 총 3, 5, 6, 7, 8 괜찮네 너무 싸가지고 제발 영국 한 번 많이 밟으시겠나? 영국 끝! 역시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보건대 왕아 영국! 너무 좋다 즐겁다 아 너무 행복하다 영국 남자 오늘부터 사이트 바꾸자 영국 남자 개봉 언니 와 좋네요 브라질 한 번 더 밟으시면 좋겠다 아 그니까 아 인도 밟으시거든요 카레 미쳤는데? 인도랑 브라질 한 번만 여기 흥도백금 아 천양님 여기 콰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앟우 어 빠싹 회사에 접착이개 있겠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잇하 타자 됐어 어떡해 크크크크크크크크 예 어 그 우아꾼 님은 뭐라고 예 아핳핳핳핳핳핳핳하 우아꾼 님은 저에게 이루 말 양심을 주시고 저의 정신적 지주십니다 우아꾼 님 없으론 제가 방송을 했겠습니까? 왁쿤님 사랑합니다! 왁쿤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! 왁쿤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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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쿤님!